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메디포스트를 분석하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9일 오후 12시 42분이구요. 종목코드는 0781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메디포스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따라서 저의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업계 상위의 제대혈은행 업체인데요. 제대혈이라는게 무엇이냐 하면 분만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탯줄혈액이라고 하는데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간협줄기세포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제가 본건 아니니까. 요건 이제 각각 백결평 치료와 뼈연골재생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 신경세포와 표피세포 조직재생에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 의료업계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판매사업을 명의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연골재생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은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는 현재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라이센싱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메디포스트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5880억, 발행주식수는 1620만주, 유동주식수는 143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좀 적자폭이 많이 발견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적자가 있긴 해요. 메디포스트가 근데 이제 제약업계 특성상 제약섹터는 실적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개발적인 치료제가 모으고 그리고 그 성공률이 얼마고 그리고 그거 돈이 얼마나 될까 요런 거 우선으로 살펴봐야 돼요. 예 일반적인 상업회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때 한번 흑자 한번 나와줬고요. 예 그쵸? 자 대표적인 예시로 LG화학과 4,300억 규모의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했고 요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몹셀은 다양한 줄기세포로 파생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카티스템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디포스트는 일단 주봉 한번 보시게 되면 주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게 원형 바닥 상승형입니다. 원형 바닥 상승형 이렇게 상승으로 이제 딱 이제 기울기를 딱 틀을 때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틀을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이때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때 이 궤도를 틀면서 위로 확 이렇게 싹 올려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원형 바닥 상승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봉상봉이에요. 기술적으로 하면 봉상봉이고 약간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장이 깨지고 나서 밑으로 내리꽂은과 동시에 그리고 또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로 64만여 만주가 추가로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거기에 따라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좀 주가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라고 이제 평할 수 있겠는데 일시적입니다. 예. 전환청구권을 모르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면 가운데에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라고 이제 링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 저의 소장님이 2021년이 된 이후로 어 이제 무료 이제 이제 무료 종목 이제 브리핑 혹시나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기록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8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7시 28분에 이미 어 그 인사 말씀을 올려 주셨고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시면은 좋을 공지사항 같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등시 같은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도 이제 같이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미 상원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부양책을 뭐 결의안을 책택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슈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어 2021년 2월 8일 뭐 월요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현재 시간 9시 가온 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목표가는 뭐 11,500원 뭐 손절가는 10,500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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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